아니 우리 푸딩님이 마지막에 어떻게 만두 개를 와 와 와 와 이야 와 너무 아 이제 몸둘바를 모를 정도로 진짜 압도적인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푸딩님 세상에 보고 계셨구나 주무실 줄 알았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푸딩님 진짜 요 며칠까 이번주 내내 그냥 푸딩님의 지분이 굉장히 컸어요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정말 네 네 야 정말 최고다 푸딩님 지금 여러 편 몇 등이지? 와 진짜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로 정말로 세상에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푸딩님 2등이다 와 대박 네 그쵸 사실상 회장이죠 진짜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살면서 저렇게 묵묵하게 과묵하게 지켜보는 열혈팬은 처음 본다 예 근데 이제 뭐 제가 방송하기 훨씬 전부터 저를 알고 계셨던 분이니까 가장 오래된 팬이자 유일한 정말 제게 오래 들어서 최고의 어떤 방송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게 해주시는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여자죠 멋진 여성입니다 음 이 와중에도 그냥 그저 미스테리만 울부짖는 분들 계시는데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까 언제까지 남이 쏜 별풍선으로 무임승차하는 그런 행위를 하실 건가요? 푸딩님이 시원하게 만개 쌌으니까 내가 지금 뭐 크게는 못 줘도 푸딩님 만큼 아닐지라도 그래도 뒷자리 공공공 채워줄게 코트야 7천개 만들어줄게 나도 보탰다 코트야 이러면 제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왜 매번 편승하십니까? 왜 매번 팬가입 팬가입 안하신 분들 팬가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딩님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음 내 인생이 망하기 전에 유튜브 시절에 난 많이 쌌었어 어제 내린 눈덩이로 눈사람 만들어 달라고 하지 마세요 말라 붙어갖고 이미 여름인데 에? 왜 어제 내린 눈을 갖다가 모아가지고 눈사람 만들어 달라고 징징거리십니까 하나가 체 맞으시려고 개소리하지 마세요 어 고민 중입니다 어떻게 할지 오늘 아휴.. 아니 그러면 여러분들 힘으로 예 그래도 한 뭐 18,000개 만들어봅시다 그러면은 니 진짜 양심이 있냐? 너는 양심이라는 게 있냐? 만화칠사야? 내가 하나 얘기해볼게 내가 진짜 한 명 잡아다가 이렇게 모데이 공 쓰는 거 나 정말 싫어하는 방송 스타일인데 한 명 잡아다가 방송 땔감으로 쓰는 거 나 별로 안 좋아하거든? 왜냐면 나는 어쨌건 불리하잖아 나는 말로 하고 너는 채팅으로 하니까 근데 니가 자꾸 나에게 뭐 양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니는 무슨 양심이 있고 니는 뭘 보태줬어? 팬 가입한 거 당연한 거야 방송 자주 오고 그건 당연한 거야 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뭐 국어라듯이 팬 가입만 하라 그랬어? 그건 아니잖아 나도 할돌이를 하잖아 그날그날 방송을 키면은 어 코트야는 광대잖아 이게 직업이고 맞죠? 광대 맞죠? 광대 맞고 이게 직업이 맞고 예 제가 직업의식에 반대되는 비윤리적인 행동을 했나요?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범적인 방송 태도는 오늘 불량 조절에 실패해서 벌써 6시가 돼버렸네요 다만 좀 아쉬움이 좀 있더라도 시청자분들에게 말씀하신 것도 있고 조금 저조하더라도 같이 좀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보태서 7천개라도 좀 만들게끔 이렇게 하고 나서 좀 미스테리 한 두어개라도 좀 해주시는 거 어떨까요? 뭐 이렇게 좀 그런 식으로라도 좀 좋게 좋게 얘기해주면 좋잖아요 네가 양심이 있니? 약속했잖아 왜 약속 어겠니? 결과론적으로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굉장히 섭섭하죠 예 만 두개 나왔잖아 그러니까 네가 했냐고 네가 했냐고 인마 어 몇 일 또 기다려야 하잖아요 갑자기 공손해졌네 몇 일이 아니라 며칠이야 이 무식한 새끼야 성지고한테 무식하다는 얘기를 듣는 것은 네가 진짜 무식한 새끼인 거야 몇 일이 아니라 며칠이야 오늘 무슨 요일이 아니라 오늘 몇 요일이라고 하는 새끼야 너 같은 새끼는 나 진짜 욕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네 이거지 아 18,000개 우리 여러분들 만들고요 18,000개 만들고 미스테리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흐름이 또 나온다면 저는 또 바로 태세 전환합니다 노홍마님께서도 50개를 또 싸주셨습니다 500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네 와 이거 뭐 몇 개 안 남았어요 왜 17,000개에서 18,000개로 늘었나요 아 이게 뭐지 시추판돈 넣어줄게 미스테리 가자 시추판돈 아 감사합니다 부천개장수님 감사합니다 예 자 이제 뭐 저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나 진짜 와 가슴이 벅찬다 진짜로 와 이 은혜 와 정말 이 벅참 이 감동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푸딩님 너무 감사합니다 10분에 진행할게요 7분만 소통하고 제가 미스테리 꼭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참 진짜 이 없는 백성들의 고혈을 쥐어짜고 있다가 마른 오징어도 비틀면 물방울이 나오는데 흐름상 이런 걸 조절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미스테리 해드릴게요 미스테리까지 딱 하고 방정하겠습니다 오늘 미스테리 할 것들 좀 정리 좀 해주라 네 커피 없니? 네 왜 커피 한 잔 밖에 없어? 어제 시키고 남은 거였습니다 커피 한 잔 빨고 싶구만 사업 기업 대전 와서 아이 됐어 아주 은혜롭습니다 아이고 개동스가 또 백개를 개동스도 너무 고맙다 에이 고마워 고마워 저에게 미스테리는 푸딩님이 도대체 코트에 어떤 점이 이쁘길래 벌풍을 저렇게 쏘는가 그건 푸딩님이 여러분들에게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채팅도 잘 안 하시고 뭐가 이쁘고 뭐가 좋아서 저렇게 진짜 굽어 살펴 주시는 걸까 그런건가요? 랄부야 주가 근무전에 한대 빨고자 퓨리간지님 고맙습니다 백식국의 우리 퓨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싫어요 나 약은 언제 먹니? 약은 8시 확인 확인 이게 있긴 한데 이거 형 싫어하지 않아요? 뭐? 이거 뭐지? 커피 에이 와아아아 커피면 갖고 와 그냥 와아아아 이거 3일 됐는데 이거 먹으면 전진님 또 218개를 야 이거는 18,000개 치워진 거나 다름없죠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 진짜 별부산 터지기 힘든데 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갖다 줘 그냥 커피 3일 정도 괜찮아 먹어도 돼 얼음만 좀 타가지고 텀블러에다 해가지고 줘라 어 푸딩님이 이 흐름을 또 이렇게 물꼬를 또 튀어 주셨어요 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정말로다가 안 그렇습니까? 음 어제 3만개 받고 오늘 2만개 넘게 받았으니까 제가 이 주말 토요일 일요일은 진짜로 정말 이 생산적인 이틀이었다 마음이 너무 풍족해지고 이게 쭉 오래가요 이 뽕이 별풍선 막 2만개 3만개 받으면 이 뽕 맛이 며칠 쭉 가요 예 마음의 풍요로움 그리고 어떤 여유가 생겨요 이 뽕 맛이 쭉 갑니다 예 진짜로 푸근한 토요일 일요일이 되었다 푸근한 토요일 일요일이 되었다 예 그럼 평일에는 풍극을 하지 말자 이러는데 난 저런 미친 시정 잡배 새끼들이 왜 자꾸 내 방송에 겨어 들어와가지고 자꾸 뭐 컨텐츠 요구하고 뭘 요구할 주제가 안되면 좀 이렇게 구순 여물고 좀 주둥빨이 좀 처닫고 있으면 좋을텐데 왜 자꾸 지퍼 안 채우고 주제 모르고 이렇게 주제 파악 못하고 개지랄 발강을 하는걸까 어? 와 진짜로 열받네 아니 큰 구걸이래 안키 뭐지 푸딩님께 윙크 한번 날려주대요 첼지사랑님의 요청으로 푸딩님께 윙크 엥? 아아? 아아? 아하하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푸딩님을 위해서 내가 진짜로 해드려야 될 건 노래인데 푸딩님이 좋아하는 거는 노래 혹은 이 공포게임이야 음 공포게임 하면서 내가 놀래면서 막 엄마엄마 외치는 모습 보면은 그게 웃기대요 그리고 내가 오공할때는 방송 못 보실거 같대요 무섭대 화내면서 소리지르고 막 이러니까 무섭다는거야 귀엽지않냐 크흠 크흠 귀엽지않냐 크흠 어 오공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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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정폭제목 똥 아이씨 아이씨 다신 3 아 그만 시발 야 야 야 아 아 아 시발 그만하라고 그만하라고 시발 아 아 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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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모두가 응원해줬죠 모두가 예 제발 잡았으면 그리고 결국 잡았을 때 잡았다 아 신장대는가 아 아 아 아 음 음 나도 10시간이 넘게 걸릴지 몰랐어 진짜로 그래서 다음주는 이제 503장을 그 3막을 이렇게 또 현황을 해보려고 합니다 6막까지 있는데 3막 다음주에 트라이 합니다 음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죠 얼마나 소리를 지를지 모르고 얼마나 욕을 할지 모르고 네 그리고 이렇게 소통하는 것도 좀 올려주고 그래라 랄프야 네 응? 이거 올려드릴게요 응 50 끝나고 나서 네 제가 안올리는거는 영도 저작품 걸리는거 말고는 다 올리는거에요 어 우리 헤이 아닌거 같습니다 ematic 야 다 나 왜 자꾸 내가 소리지르고 욕하면 최민식 장경철 장경철이라 그러지? 욕하는 게 너무 찰져? 어 비슷해? 오공할 때 그냥 리얼 장경철이었다고? 아 진짜 뭔가 나름대로 카리스마 있다는 얘기잖아 칭찬으로 들을게요 푸딩님 무섭대 오공하는 건 못 보겠대 그쯤 했으면 그만해라 이제 그렇게 갖고 놀았으면 그만해라 이 씨발새끼야 이거야? 내가 악마를 보았다를 진짜 재밌게 보긴 했음 그 오후 끝나고 바로 그걸 하지 말고 분위기 좋아질 때부터 올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랄프야? 그치? 그냥 푸딩님 풍선 터지고 나서부터 해 그게 맞겠다 많은 얘기를 해주던 그대 아 근데 아직도 목이 아프다 목이 너무 아파 저때 소리지르고 나서 그치? 내 곁에 잠들던 그대 아니요 토크온은 아예 안 할 생각입니다 즉 시대를 역행하는 거죠 토크온을 한다는 것은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토크온 이제 잊으세요. 여러분들. 그게 맞지? 토크온은 안 하는 게 맞지? 어떻게 살길 잘 찾아서 잘 하고 있긴 해. 예전에 게임톡 같은 거 없어지고 그랬을 때 이제 막 진짜 생계 위협을 받았는데 졸라 약발방 같은 컨텐츠에 의존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순식간에 끊어내는 것도 참 쉽지 않지. 그것도 하나의 결단력이야. 내가 이제 이거 그만해야겠다라고 생각한다는 게 10년 넘게 했잖아. 코토 형님 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. 물결표. 항상 사랑합니다. 물결표. 캐럿캐럿. 아이고 고맙다. 우리 낙원의 밤. 낙원의 밤님이 100개를 또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나는 이 상황에서 이제 사실 뭐 미스터리를 진행하는 게 좀 재미가 있을까 싶기도 해.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그냥 뭐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토크도 나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엄청 컨텐츠를 바라시네. 이제 좀 있으면 해도 뜨고 그러는데 하기 싫어서가 아니야. 미나 너는 한마디만 더 깝죽거리면은 없앰당한다. 너 한번만 더 깝죽거리면은 나한테 없애진다. 네가 일다리 생체 뷰봇이어도 나한테는 아무 의미 없는 새끼야. 강요하지 마라. 제일 싫어하는 거다. 내가. 아이고. 잔잔해. 감사합니다. 우와. 우리 푸딩 님이 뭔 또 이렇게 또 2222개. 우와. 우와. 너무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어떤 컨텐츠라는 게 어떤 특정 주제를 가지고 하는 목적의식이 있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거고 이렇게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여러분들이랑 뭐 채팅창에서 주고받고 소통하고 이러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하나 어떤 목적의식이나 그런 주제가 또렷한 주제 같은 게 없이 자연스럽게 그냥 프리토킹을 하는 거니까 이거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되게 싫어하세요. 네가 뭐 여캠이냐? 뭐 이러면서. 근데 그것도 난 고정관념이라는 생각을 해요. 네. 그런 컨텐츠를 할 때 즐거움도 있고 우리가 그냥 뭐 이런저런 소통하면서 나오는 재미도 있고 그런 거지. 음. 근데 이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컨텐츠 하는 걸 좋아하긴 하지. 진짜로. 근데 이제 좀 짜증나는 사람들은 뭔가 줄 것처럼 해놓고 자꾸 안 주니까 그게 짜증이 나는 거고. 어. 그마저도 계속 풍얘기로 돌려막으면서 자꾸 합리화 시키는 게 그게 X같은 거고. 여러분들 입장 다 알죠. 저도. 예. 할게요. 시발 제끼들아. 아이 똑똑하죠. 메타인지 완벽하죠. 제가 모르겠습니까. 여러분들의 마음을. 예. 자.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이렇게 또 민심을 잃고 뭘 하는 거를. 푸딩님도 좋아하세요. 저거 하나 하면 될 거 같아요. 인증을. 자. 코트의 미스테리 시작을 하도록. 하기 전에 담배 한 대만 피겠습니다. 담배는 킬 수 있잖아. 할 때 하더라도 담배 한 대 전돈 괜찮잖아. 아. 엥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